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오늘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강의를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독학을 한다면 체계적인 이곳으로 공부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독학위, 독학, 독립군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내가 색소폰을 혼자 하고 배워보고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내가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요. 독학하시는 분들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체계적이지 않는, 기초부터 내가 색소폰을 잘하고 할 줄 안다 그래도 기초적인 것들부터 튼튼하게 쌓여졌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내가 급속적으로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서 내가 그냥 저거 불러봐, 이거 불러봐, 반주기에 있는 이 곡 불러봐, 저 곡 불러봐. 하루 종일 그냥 노래만 불다가 끝. 되지 않습니다. 향상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고 연구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어떤 거냐면 섹소폰의 정석이라는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연습하는 책이고요. 노래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총 레벨은 32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악보가 레벨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면 얘를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에 대한 모범 연주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강의까지 이렇게 QR코드로 들어가 있어서 영상을 카메라 갖다 대시면 강의랑 이런 것들이 모범 연주가 다 나와서 듣고 공부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다 QR코드로 레벨마다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섹소폰의 정석이 이거를 보고서 너무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찍고서 악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이 섹소폰 정석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요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의 절반 그러니까 두 배로 빨리 섹소폰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섹소폰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섹소폰을 배우시는 분들도 섹소폰의 정석을 하는데 세상에 이 정석을 공부를 하는 걸로 인한 실력 향상이 말도 안 되게 빠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교육 과정보다 더 초월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실력 향상이 빨리 되지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죠. 섹소폰의 정석 이거를 공부를 하고 연주곡을 함께 공부하신다면 야 정말 실력 향상이 엄청나시겠다 라고 제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섹소폰의 정석 1권 제가 만든 거 공부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1권부터 6권까지 쫙 있는데 먼저 1권을 마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자 이 교재는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섹소폰의 정석 1권이고요. 또는 이 밑에 댓글창에도 링크를 넣어놓을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카드 결제도 가능하시니까 받아보셔서 공부하신다면 지금보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실력 향상이 되실 것을 장담드립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 공부를 해보세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섹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